사실이야? 내 동생이 정말로 너한테 그런 거야? 대답해! 사실이야. 왜 말 안 했어? 네 동생이니까. 누구 맘대로 동생이래. 그럼 여기 왜 온 건데? 걱정돼서 온 거잖아. 오빠니까. 동생이니까. 사과해, 무릎 꿇고. 미쳤어? 못해, 안 해! 뭐 하는 거야? 사과하라고! 어떡하겠냐. 사람 잘 안 변해. 그냥 엎드려서 절 받아. 네가 좀 봐주라. 날 봐서라도.